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 아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청소를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며칠 전에 박주승 코치님 레진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따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그걸 보니까 확실히 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레슨의 이 꽃은 설명을 제가 제대로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됐다. 마이크를 사야 되나 했다가 삼촌TV에 삼촌PD님이 올리신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분이 분명히 테니스 유튜브고 그거를 영상에 사용하시니까 분명히 좋은 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봤는데 그거를 보고 바로 그리고 소니 TX650 이란 제품을 바로 구입을 했어요. 또 성격이 아미리는 직진이죠. 그래서 직진으로 바로 샀더니 또 Q10에서 샀어요. 온라인몰에 거기서 샀더니 뭐 이틀만에 왔네요. 그래서 바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칼이 없어서 가위로 칼이 없어서 가위로 지금 튤넉스인데 칼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오는거죠? 아 이런거를 뭐가 오면 남편이 맨날 뜯어져서 요 크게 가벼워 찢어버리고 싶군요. 칼이 없어서 마이크 나 이 마이크 오오 열었네요? 어떻게 하는거지? 오 여기 커버가 있구요. 충전기 아이들매니가 무려 3개는 들어있습니다. 한국어여 한국어로 I mean from the... Yeah, from you. Okay. Too slow, faster. When the ball down, you down. When the ball up, you up. Up. So you try to be like this. Too slow, faster. When the ball down, you down. When the ball up, you up. Alright. Up. So you try to be like this.